핑크 배넘 뮤직비디오 비디오 뉴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아 핑크 배넘 뮤직비디오가 이번에 어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이게 이렇게 되는 영상이었어요? 깜짝 놀랐네 저희 핑크 배넘 뮤직비디오가 이번에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마워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기록까지 선물로 주시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역시 블링크가 최고예요 네 1억 뷰를 달성하는데 29시간 35분 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와우 정말 소름 돋아 블링크가 블링크 한거죠 저도 저도 한 몇 번 몇 번 봐서 우리는 사실 블링크잖아 솔직히 진짜 많이 봤어요? 몇 번 아니야? 솔직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정달아서 유튜브 저의 구독자 수도 전세계 아티스트 어머 진짜요? 8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머 8천만명? 몇 명인건지도 모르겠어 8천만명이 어떤 전 몰라요 대박 현실감이 떨어진다 나도 진짜 현실감이 떨어진다 와우 60억 지구 스타송어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거 그리고 유튜브 쇼츠에서 진행한 핑크베넘 챌린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고 해요 네 저희가 저번 라이브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광도 해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뿌듯하고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바이넬도 열어볼까요? 리사씨?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과연 음 뭐라고 써있어요? 2022년 MTV Video Music Award 리사가 또 리사의 그 어머 어머 이런 사유 이런 의도였어? 네 메타버스가 또 상 받았던 맞아요 리사가 또 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희 BM에도 처음 간 거고 맞아 맞아 되게 재밌었어요 리사고 원래 비하인드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리사가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걸어 나갈 때부터 그냥 이렇게 옷을 펼치면서 나가서 아 전 그 옷이 그런 옷인지 나갈 때 알아서 어 뒤에 저거 뒤에 저 긴 건 뭐야? 너무너무 멋있고 잘 해낸 걸 보고 역시 연기 연기였구나 연기였구나 긴장되는 건 연기였구나 아니 근데 진짜 긴장했었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엄청 긴장했었어요 너무 뿌듯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엄마가 된 느낌? 우리 막 맞아 근데 사진 보니까 언니 눈이 촉촉한 거예요 정말 뭔가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받으면 뭔가 현실성이 없어서 이렇게 딱 다 같이 받아왔을 때는 어? 우리가 이런 상을 받다니 이러면서 되게 막 좀 그런데 이게 딱 애가 받는 걸 보니까 좀 더 와닿는 느낌 음 맞아요 되게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잘 컸다 잘 컸다 잘 컸다 잔디 머리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잔디 지금도 잔디 머리 아 그 잔디 머리 말한 거예요? 노렸을 때 아 그거 사과 머리죠 언니 사과할게 네 그러면은 한번 다음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좋아 와아 세 번째 은 바로 핑크베넘 스테이지 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음악방송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이 음방을 한 날 저희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저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활동을 하니까 다들 블링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었어 네 만장일치로 저희는 해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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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아쉽게도 이렇게 말 못했잖아요 블링크는 아 블링크가 그래서 X랑 O나 아니면 뿅붕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도 그래도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소통을 했던 그 순간이 맞아요 우리끼리 뿅붕 소통을 오늘 좀 만들어 놓고 갈까봐요 아니면 그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써서 근데 조명 때문에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밥 먹었어? 근데 그거는 종이었어요 화이트보드로 네 네온사인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너무 좋으면 짝짝짝 뭐 맞아요 이거 오늘 사인을 꼭 만들어보실래 아니면 아니 좋아요 너무 좋으면 세 번 네 아니 좋아요 네 아니 좋아요 사랑해는요 사랑해는 사랑해 사랑해는 이렇게 사랑해는 이렇게 계속 이건 박수 같잖아요 사랑해는 4번 해요 사랑해는 그냥 아 이렇게? 아니 이걸로 하트를 그려 최대한 빨리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더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그럼 네 번째 비밀을 비밀 비밀? 네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뚜둥 라이트 업 더 핑크 캠페인 아 우리 집에서 봤어 그 우리 라이브 한 날 아니요 그 날이었잖아요 와우 서울코리아 오오 서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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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저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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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 진짜 약간 나라마다 가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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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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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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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는 네 멋있는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직접 보면서 약간 이것도 좀 실감 안 나는 부분 아니었나요? 응 나도 실감 안 나다가 이제 그날 라이브를 다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보다가 팬들이 찍어 올린 걸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이러다가 어? 창문으로 딱 보는데 핑크색인 거지 그래서 막 대박 난 봤어 실제로 울었다 애들이 진짜 웃겼어 우리 진짜 안 보인다 우리도 오늘 보러 가자 막 이래서 이제 끝이야 어제였어 잠깐이어서 좀 아쉬웠긴 했지만 맞아요 그 방콕에서도 센트럴 월드라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거기도 엄청 이쁘게 해놔서 저도 진짜 직접 가보셨는데 대박 맞아 맞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빠져버렸어 우리 둘 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꺼냈는데요 핑크 베놈 팝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더 현대 서울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컨셉 팝업을 진행했는데요 어디지? 이렇게 저희 엄마도 놀러 갔더라고요 진짜? 사진 이렇게 하면서 맞아 저희는 목격담 이번에 오히려 이제 앨범이랑 선공개곡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네 같이 현지 진행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멋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놓쳤긴 했지만 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막 위버스나 SNS 같은 거 보면은 팬들이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고 그래서 맨날 보다가 내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아 너무 가고 싶다 이랬는데 이미 저녁이었어 거의 아 에이 아쉽다 근데 사진으로 올려주신 거 많이 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네 이제 이번에는 저희의 타이틀곡 셧다운 뮤직비디오를 살짝 스포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뮤비 속에는 예전 뮤직비디오를 오마주한 장면들이 맞아요 숨어있다고 해요 저희도 게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셧다운 스포일러 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난이도 별로 총 네 단계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 1단계는 어 사진을 보고 어떤 곡의 뮤직비디오인지 맞추면 그거 너무 쉬워 정답을 맞추실 분은 이름을 외치면서 뿅붅을 이렇게 들어달래요 오케이 근데 사진이 막 엄청 막 자 다들 조심해요 뿅붅 날아갈 수 있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 블링크들도 함께 맞춰주세요 당연히 맞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좋아요 네 네 아 네는 뭐야?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는 4번이에요 이 박자를 맞춰야겠다 사랑합니다는 4번 아니에요? 어 4번 근데 그 4번이 있잖아요 각자를 맞춰야겠다 모두한테 알려줄게 어? 5번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아 5번? 아 5번이요? 사랑합니다 다시 질문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자 맞춰보고 싶어요? 좋아요? 어? 안좋나요? 좋아요? 사랑합니까? 와우 완벽합니다 우리가 연습해 머리가 아팠어 순간 어? 정답 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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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시작 지수 1,2,3 안 했는데 티크 배넘 아니 잠깐만 티크 배넘 이게 잘 싸비 아니 언니 이게 게임이 아니지 아 근데 나는 짠 얘기하고 있어 아 잠깐만요 솔직하게 계속 이미지가 떠있었어요 아 나는 좀 더 난이도 높게 아 뭐야 이렇게 구석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대놓고 저희 최근에 찍었다고요 이거 너무 뒤에 크게 있던 거여서 네 아 아 아 피스오프케익 아 아 아 아 아 네 이거 핑크배넘은 뭐 가장 최근 건데 이거 못 맞추면 솔직히 그 그 어떤 장면이에요? 이절사비 우리 컬러풀한 옷 입고 댄스 댄스 할 때 정답 선물 주세요 여기 점수 같은 거 없대요 넘어가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문제 2 정답 제니 일단은 부르고 봐야 하는구나 제 랩 파트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데 탱크 타고 쇼핑 가는 거 아니야 탱크 보면 바로 일단 제니 저거 블랙핑크 사거리 아니야? 맞아요 랩 파트니까요 너무 쉬운데 저희가 느린 건가? 근데 나도 버퍼리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단 부르고 봐야 돼 블랙핑크 로제 뭐 블랙핑크 로제? 답을 바로 말해야 돼 로제 한 다음에 솔직히 리사! 이렇게 해도 탱크 이렇게 띠키띠키띠 너무 어르신 네 뚜두뚜두 이번에는 조금 확대돼 있었네 그렇지? 2단계는 어렵게 아까보다는 확대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한번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제! 리사! 누구였어요 솔직히? 리사였어 로제였어 솔직히요 웨이니언제씨랑 리사씨였는데 여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리사! 장남 어디? 페이트! 페이트 어? 페이트 장면입니다 거기 로제가 어떤 남자분이랑 포옹하고 있었다는 분인가요? 어떤 남자분이랑 어떤 남자분이랑 아! 저 아직 아직까지 뭐 하는 거야?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2번 문제 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주세요! 3번 문제 아 주세요 정답! 리사! 리사를 불렀어요 쓰레기차 아니야 어디 장면이 어떤 뮤비 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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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야잖아요 정답! 제니 붐바야인데 이거 붐바야야야 붐바야야야 리사가 리사 파트잖아 맞죠 쓰레기차 붐바야야야 땡! 붐바야였어요 땡! 붐바야였어요 땡! 랩 파트라고 정확하게 명칭해 주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뭔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빨리가 안 나와 민첩성이 떨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리사 이렇게 봐서 이름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니까 희수가 안 나와서 아 이렇게 네 다음 거 볼까요?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궁금해요 3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이미지 중에 세 개는 같은 뮤직비디오 나머지 한 개는 다른 뮤직비디오 속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네 다른 뮤직비디오 장면이 어떤 건지 또 어떤 곡의 뮤직비디오인지 정답을 맞춰볼까요? 아 그니까 좀 어렵겠는데요 아닌 거를 네 고르면 되는 거예요? 세 개는 똑같은 거고 그리고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네 세 개는 똑같은 거고 하나는 다른 뮤직비디오고 그 다른 뮤직비디오가 어떤 뮤직비디오고 어떤 장면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로제 지소 어머 아니 저거 뭔데 땡이야 땡 왜 저거 아 저 하면 돼요? 그게 뭐야? 아 나 못하겠다 아 이거 되게 헷갈린나 지소 2번 How you like that 아 아니 잠시만요 질문인데 저 3번 나도 How you like that 하려고 했는데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그걸 어떻게 알아 나 알았어 나는 디스콜라이싱이라고 2번은 How you like that 아니 아니 저는 저는 딱 보자마자 2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번은 뭔가 럽식걸스였어요 같았어요 아니 저게 어딜 봐서 차냐고 차인데 럽식걸스인 줄 알았어요 디스코볼 아니냐고 어느 순간 1이랑 2가 같은 건 줄 알고 저도 How you like that 외치려고 했다가 그거를 갑자기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문제 알겠어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체험성이 있군요 네 긴장해주세요 2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주세요 제니 뭐 1번 로제 3번 아니 1번이 비파람 아 아 아 아 아 내 손이었어 아 오 마이 갓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휘파람 때 누군가가 한 걸 내가 기억이 나 이거 촬영할 때 뭐야 뭐야 저 그 감독님이 그 조이스틱 핑크색으로 도색했을 때 이거 제가 봤봤어요 촬영하는 거를 그 인서트 촬영을 여러분 제가 그 게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건 좀 어려웠네요 여러분 제가 알아냈어요 이거 쉽게 소리 내는 방법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어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니 사랑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게 좋아 사랑합니다 네 저희의 데뷔곡 뮤직비디오인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내가 낚시하는 것 정도는 했어야 돼요 아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세요 마지막 4단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 열심히 해봅시다 아 이거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번 문제는 뮤비 속에 나온 네 개의 꽃 장면 꽃 장면 중 럽식그러스의 장면을 맞추면 이거 너무 쉽다 잠깐만 꽃 장면 그러니까 뮤비들에 나왔던 꽃들 중에서 럽식그러스에 나온 꽃을 맞추래요 맞추라는 거구나 오케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꽃 장면은 제니 언니 파트랑 문제 주세요 헷갈려 할 때 무슨 말이야? 정답! 정답 지수 솔직히 저였어요 정답 제 이름이 김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배명을 하겠다는 생각하세요 김정답 김정답씨 말하세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럽식그러스에 나온 꽃 1번이요 나머지는 솔로랑 온 더 그라운드랑 저거 라리사 솔로잖아요 아니요 라리사야 4번 라리사 샘버 가기 전에 브릿지에서 갑자기 또 와 저희 아이스크림 때 분명히 저런 그네 아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다 나는 사실 왜 내가 정답을 빨리 외치고 싶었냐면 2번을 보고 솔로를 알아채고 1 3 4가 답인 줄 알았어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정답은 외쳤는데 막상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겼어. 이름이 김정답이라고. 맞았습니다. 김정답씨,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바로 저희 뮤비 속에 로제씨의 손이, 손, 유독 많이 등장하는데요. 잠은 내게 이미... 너무 쉽다. 이 손가락만 보면 돼요. 아니, 이게 쉬워. 로제 손이 아닌 당면을 골라주세요. 난 모를 것 같아. 바로 맞힌다, 진짜. 아, 로제 손 너무 쉽잖아. 리사! 아, 이거 너무 쉽잖아. 로제, 2번. 아, 뭐, 뭐야? 솔직히 너무 시간을 끌긴 했어요. 아니, 딱 봐도 2번인데. 네? 리사씨예요. 2번 리사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게잉기 만든다고. 죄송해요? 저 손을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셨냐? 나 그 뒤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까? 나 손을... 제가, 제가... 아니, 1번은 손이 없어요. 1번 뮤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첫 순서가 저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나 저거 만드는 애랑 같은 세트에서... 맞아! 나예요. 너, 너, 너... 어? 만든 애? 너야. 만든 애? 애, 애. 만든 애? 되게 되게... 베이비. 만든 베이비. 뭔 사이 같네요. 되게 섭섭하다. 와, 정말 로제 씨 손이 많이 나오네. 그렇네요. 비비스에서 장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아, 할 것 같아요, 그 장난. 이거 어떤 거죠? 뚜두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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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김정답 씨! 예응! 그리고 첫 번째는 블랙핑크인요, 블랙핑크인요, 블랙핑크인요. 이것 저거 비싸. 이것 좀, 고난이도. 1번은 어디야? 블랙핑크인요, 쓰레기차. 뭐야? 이제 저 인사하고 남아있어요. 이거 보여지지 마세요 하면... 한번 불장단해, 불장단해.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뮤비에 멤버들 손은 계속 나오지 않나요? 제가 유독 많이 나온대요. 그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채영이 손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기소가락. 여러분, 하나 더, 하나 더! 저... 지금 맞춤 기분 갑니다 붐바야 진짜? 어떻게 알았어? 웃음 적이 있었다 아까 제연산이었어 방금 이렇게 뛰어다닐 때 이렇게 스포일러 게임을 통해서 여기 나온 것들이 다 저희 셧다운 뮤비에 대한 힌트였어요 여러분 그냥 한 게임이 아니죠 아니죠 당연하죠 충격 충격 이렇게 스포일러 게임을 통해 신곡 셧다운 뮤비에 대해 살짝 힌트를 넣어줄게요 또 한 가지 더 스포 할 게 있죠 스포 요정이네요 네 오늘은 스포 요정입니다 스포 할 거 많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바로 저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봄 핑크입니다 봄 핑크입니다 봄 핑크입니다 봄 핑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핑크베놈이 나온 후에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을 많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 발매하기 전에 저희가 살짝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에이 네 저희가 가져온 앨범은 박스 세트 버전이랑 멤버들 디자인 팩 버전 귀여운 사이즈에 그리고 귀여운 사이즈의 키트 버전입니다 맞아요 속 귀여워 키트 그리고 12월 이후 받아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준비된 바이닐까지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그럼 먼저 박스 세트 버전 앨범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일까요? 네 세트 와우 저희가 정말 와 이거에 대한 미팅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이 길이와 컬러와 소재와 네 제일 블랙핑크스럽게 할 수 있게 많은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니까 매우 매우 맘이 든다 딱 열었을 때 너무 예쁘다 예뻐 예뻐 나도 너무 놀랐어 이건 또 엄청 예쁘다 저의 앨범 지금 세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 나왔어 아 이게 핑크 버전 블랙 버전 그레이 버전 네 저는 이 핑크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와 그레이 버전도 예쁘다 맞아 근데 여기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라나 이거 누구야? 이거 볼래요 야 이게 뭐야? 와 이거 거의 그래 아 여러분마다 이렇게 사진이 달라서 아마 블랙크가 다 소장하고 싶으실 거예요 최소로 보여주래요 왜냐면 이거 아 이렇게 보여요 와 이 안에 있는 사진이 너무 잘 나왔죠 우리 지금 넷이 신나가지고 이거 최고 최고 실물을 줘 네 와 와 네 저는 그레이 제일 마음에 아 뭔가 마음에 들어요 어? 나도 그레이 마음에 들어 네 뭔가 되게 새로운 거 저는 로제씨 나왔어요 나는 로제씨 나왔는데 진짜? 이거야 줄 거지 롱 저는 물씨에요 어? 나 로제니 나 로제니 나왔어 어? 진짜? 이렇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나 궁금한데 앨범 부성이 너무너무 재밌다 재밌다 어? 나 나 나왔어? 어? 아니 나랑 리사랑 어? 나랑 리사랑 나 진행을 못하고 지금 구경하느라고 바쁘네요 저 나왔어요 로제 리사 지수 여러분 지수 나왔어? 네 지수 나왔어 디지팩 버전은 저희 멤버 각각의 사진으로 만든 네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우 오우 아 이거 여기 있어요 아 CD에도 이렇게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좀 귀엽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핑크 바이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블링크가 오래 기다려준 만큼 저희가 이제 만족할 만한 구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본 핑크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와 이게 뭐야? 만관부? 만사부 네 뭐야? 이제 키트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키트 너무 귀여워 저도 계속 보고 싶은데 나도 키트 보려고 그치? 너무 귀여워 이걸로 찍을 수가 있어요?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잠시만요 봐봐 우와 아 잠깐만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어쩌고 해서 귀로 듣는 거래 진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 이걸로 들을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핸드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핸드폰 끝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 죄송해요 이거는 가방 그 가방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온 거예요 오우 너무 너무 진짜 귀엽다 신기했어요 이런 최첨단 기계를 만드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네 이제 앨범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슈퍼일 때 그만 그만 블링크가 열어 언박싱해서 봐야 돼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너무 귀엽다 이거 네 잠시만요 다음 코너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오우 오우 뭐예요? 아니야 넌 알고 있어야 돼 아흠 그럼 저희가 주변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만나요 만나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굿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로 를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기 리사 앞에 노인 지구분을 보고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번 코너에서는 월드투어 원핑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블랙핑크가 2019년도 이후로 약 3년 만에 월드투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와 3년 북미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총 4개의 대륙에서 우리 블링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 투어에서 가지 않은 그런 새로운 곳들도 가볼 예정이라서 네 더 많은 블링크를 만날 생각이 너무 설렜는데 한번 지구분을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첫번째 도시 첫번째 시작하는 도시가 어디죠? 서울 서울 어딨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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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송색 서울 네 여기 있어요 오 와 네 이번 월드투어의 첫 시작이 서울 공연까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직접 눈앞에서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이번에 VMA 할 때도 우리 뭔가 다 콘서트 하는 거 같다고 맞아요 되게 설레었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텐션이 완전 이렇게 올라갔어가지고 맞아요 네 곧 한 달 뒤에 서울 구경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미국으로 한번 떠나 볼까요? 네 갑시다 미국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다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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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LA로 여러분들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랄리사 러미로 랄리사 러미로 랄리사 러미로 네 그리고 특히 LA에서는 바로 Bank of California Stadium에서 공연할 예정인데요 네 저의 첫 스타디움 투어 공연입니다 와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큰 규모로 또 블링크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긴장도 되고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정규 2집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노래들도 많이 갖고 가니까 맞아요 블링크랑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디로 떠나볼까요 언니? 시선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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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랄리사 러닝 바슬로나 콜롱 파리스 코펜하겐 베를린 암스테덤 네 7개의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헬린 헬린 제가 잘못 말하고 있어요 어렵다 코펜하겐은 저희가 처음으로 방번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 있는 블링크까지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설레고 혹시 멤버들 유럽에 간다면 공연한다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또 있나요? 파리는 저희가 이런 패션위크로 최근에 많이 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투어로 방문할 생각을 하니까 파리에 계신 블링크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또 뭔가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럽의 길거리들 너무 좋아 매번 갈 때마다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가서 또 즐기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리사씨 저희 아시아로 떠나볼까요? 아시아로 가볼까요? 다시 다시 이쪽으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야? 리사야?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도시는 바로 방콕 방콕이에요 와우 와우 마이 홈타운 홈타운 되게 진짜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홍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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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카 제가 열심히 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홍남 유나이카 홍남 유나이카 홍남 유나이카 리사 스웨 리사 스와이 리사 스와이 너 스와이 너 스와이 너 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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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에 이어서 방콕에 이어서 갑시다 홍콩 리아드 아부다비 아부다비 자카르트 가오슝 가오슝 마닐라 싱가포르에서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 도시들 중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도시가 있죠?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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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드와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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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네트를 가본 멤버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진짜 없어요 저 두바이가 그쪽인가요? 저 두바이 가본적 와 진짜 부러워요 너무 궁금해 이사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때 애기를 이사만 따라간다 드디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네트의 블링크를 만난다니까 엄청 엄청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거긴 어떤 분위기일지 약간 기대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되게 너무 나라잖아요 그래요? 저는 가오슝이 너무 궁금해요 가오슝은 거의 약간 대도시 같은 느낌 왜죠? 가오가 꽉 찬 슝이의 나라 갑니다 가오슝으로 싱가포르도 우리가 처음 가오슝 아 진짜 뭔가 아닌 것 같았어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기대돼요 싱가포르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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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씨 어디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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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와 뉴질랜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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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다 태어난 것이기도 하고 또 제니언니도 여기 있다 정말 언니 나 뉴질랜드 너무 가보고 싶었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페이스밤 찍어주세요 페이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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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밤? 페이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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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너무 좋아 호주 디젠트에서는 멜빈 시드니 오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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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요 네 제가 보고 말한 것처럼 오클랜드 Women's Hospital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오클랜드 가는데 저도 여덟살 이후로 안 가보니까 저도 정말 아기 때 기억이 있는 데라서 뭔가 신기할 것 같고요 저는 언니는 좀 더 저는 지금 13년만에 근데 연습생 때 어떡해 울지마 울지마 13년만에 아니 13년만에 돌아가는데 저는 20년만에 그럼 양파 썰던 곳인가요? 맞아요 와 양파 양파 언니 언니 양파 어떻게 썰어요? 맞아 양파를 또 썰어야 되나 진짜 학교를 다닌다가 이후로 오랜만에 뉴질랜드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들었어갖고 연습생 때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그 뉴질랜드의 스토리들 맞아 언니 뭐 어떻게 뭐 했는지 다 맞아요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 저도 네 10월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투어를 이렇게 계속 달려갈 것 같은데 전 세계의 블링크의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투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코너가 남아있어요 오 지난번에는 블링크들이 저희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서 저희가 힘을 얻었으니까 네 이제 오랜만에 활동이라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진심으로 보내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맞아요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블링크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읽고 각자 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웃기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썼어요 아 이 이모티콘까지 봐야되는데 안녕하세요 블링크 네 지수에요 네 매일 글로만 마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블링크한테 직접 편지를 읽을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항상 저희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블링크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음 블링크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핑크베넘 활동도 힘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고 무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번에 나오는 정규앨범 본핑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블링크가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든든한 응원과 함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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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쓴 내용이랑 조금 겹치네요 그래요? 네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사랑 덕분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주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 블링크에게 언제나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핑크베놈 때부터 많은 블링크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타이틀곡 셧다운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꼭 지켜봐주세요 퉁 와우 네 곧 월드투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블링크 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떨리고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블링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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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쩍쩍 탱이 탱이 렛츠고 렛츠고 승 승 승 승 예 읽어볼게요 전 좀 더 짧고 네 블링크 안녕 로제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정기 앨범 봄핑크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 너무 떨리면서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블링크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들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는 많은 스텝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블링크 제가 멀티타기 특히 언제나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블링크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항상 힘이 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블링크한테 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체험이 되게 화려했어 되게 맞아 든든해 약간 이펙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든든해 버퍼링처럼 띡 띡 띡 네 네 이제 저 마지막으로 한 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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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리사야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우리 블링크 잘 지냈어요 핑크베놈 활동과 앨범 준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블링크들과 소통 소통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블링크에게 고마운 마음은 느끼면서 저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블링크 언제나 고마워요 블링크를 위해 캠페인 캠페인 캠페인부터 컨셉트 팝업까지 많은 것들 준비했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많은 분들이 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챌린지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블링크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핑크베놈과 함께 핑크베놈과 함께한 여름 너무 행복했고 샷다운과 더 행복한 가을 함께 보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네 네 네 이제 아쉽지만 방송을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멤버들? 어 이번에는 이렇게 산옥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뮤비 저는 블링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니까 팬분들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타이틀곡 샷다운 어? 언니 슈퍼 이제 곧 나온다 에이 역시 여기 큰 주소모님 어차피 진짜 곧 나온다 샷다운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도 블링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벌써 라이브가 아니지만 녹화가 끝나서 아쉽지만 앞으로 다양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공연도 많이 준비했고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추억 다 같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링크 네 우리 블링크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번에 우리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만사부 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1시에 발매되는 저의 정규 이 집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한 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안 돼요 빨리 보러 가요 빨리 보러 가요 빨리 보러 가요 저희 곧 셧다운으로도 만나고 투어로도 만날 거니까 얼른 직접 봅시다 네 지금까지 블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셧다운으로 할까요? 하나 둘 셋 셧다원 예에이 고맙습니다.